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는 신고 자체가 없었고 전남지역은 두 건이라고 밝혔습니다. 특히 전남지역의 두 건의 자진신고는 누군가 집 앞에 버섯상자를 놓고 갔다와 아파트 경비실에 양주 한 병이 맡겨졌다로 제공자 정보가 없어 수사기관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.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에 따라서 정보가 없었습니다.